손으로 돌리는 데는 9초. 지금 현재 기록이 26초인데요. 스타킹에서 그 26초를 비공식이지만 그 기록을 갈아치워 발휘했답니다. 26초였습니다. 자, 과연. 돌고 있는 거예요? 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제발, 제발. 돌고 있어요. 아니야, 아니야. 돌고 있는 거예요. 너무 빨라서 점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록이 깨지기는 바람에서. 와, 힘이, 힘이. 점이 안 보여, 점이 안 보여. 현재 세계는 26초인데요. 자, 26초는 지나가고 왔고요. 25. 세계 기록 지나갔습니다. 세계 기록 지나갔어요. 신기록입니다. 40초입니다. 40초. 아니, 세계 기록이 이렇게 쉽게 깨줄 수 있는 겁니까? 아니요. 월드 기록을 깨고 50초. 깼습니다. 1분, 1분. 와, 대박. 1분, 1분, 1분! 1분, 1분! 1분! 스톱! 1분! 스톱! 59초 1,2. 2초만 있잖아, 2분이 돼. 여러분, 59초 1,2. 비공식 세계 싱크로우 이렇게 되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이 있었겠습니까? 자 이 노트가 말이죠. 보시면 깐싹 놀라실 겁니다. 이건 제가 새로운 기술을 짜내는 노트인데요. 이렇게 비행기나 차에서 이동할 때 아니면 잘 때 아이디어를 생각해냅니다. 생각해낸 아이디어를 목표를 그려본 후에요. 이제 실제 퇴위를 위해서 시도를 해서 실패하면 다시 보완하고 보완해서 지금까지 천 개 이상의 기술을 만들어냈고 노트만 해도 4권이 넘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거 어디서 영감을... 이걸 언제부터 또 쓰신 겁니까? 이 공식은 제일 최근 거고요. 옛날 공책으로 따지면 7년 전부터 계속 노트를 작성해 왔습니다. 7년 전부터 하루에 연습은 또 얼마나 하는지 보통 하루에 2, 3시간 연습을 하고요. 많을 때는 10시간 그 이상도 당구에 미쳐있기 때문에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뭔가 안 올라와 있습니다. 깔끔합니다. 어떤 건가요? 네 제가 사람의 몸을 이용해서도 기술을 하는데요. 기술을 도와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요쪽으로 해 본 사람. 요쪽으로 해 본 사람. 요쪽으로 해 본 사람. 미? I like your hair. Thank you. E like Bears. 머리가 마음에 들지よう. he- 페이블 위에 머리를 이쪽으로 해서 누워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 빨리 왔어. 아니, 지금 cienten 머리가 괸찮진 않은데... 이 기회로 조화했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정상으로 조화할 수 있을ness 그럴 때는 없는 hydraulic yapa 자 머리를 이쪽으로 진짜 천자가 돼서 들어오면 재밌겠다 그치? 아니죠 예전부터 찍어치기로 흰 공에 회전을 가고 준 다음에요 키우기 한 바퀴 돌아서 와 정말요 이렇게 춤을 맞추는 후에 빨간색 공까지 한꺼번에 그렇죠 회전력이 좀 부족하다면 쭉 올라왔다가 크게 못 돌고 바로 정수리를 향해 달려가겠죠 정말요 이게 왜냐면 진짜 배농 씨한테 달렸습니다 이제 목이 힘들어 갑니다 보세요 I'm ready 준비 씨 표정을 봐야 되는데 과연 김종민씨 머리 위로 지나갈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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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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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실수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자 이제 다음 곡이. 김종민 씨는 멀쩡하고요. 성공을 했습니다. 너무 어려워. 근데 둘이 대화가 통했어요. 김종민 씨는 영어 안 쓰고 한국말로 눈 빡 그랬는데 너 걱정하지 말라고. 원, 쏙, 투, 쏙, 쓰리, 뻥. 해리 뻥셨네. 진심이지 않네. 믿으세요. 이분은 세계 최고십니다. 원, 쏙, 투, 쏙, 쓰리, 뻥. 원, 투, 그렇지. 이번엔.. 와! 꼬마. 원, 쏙, 투, 쏙, 쓰리, 뻥. 꽉, 꽉, 꽉. 잘하려네. 빨리. 감사합니다.